아 아 으 으 궁합을 봐달라고 들어오셨어 이분이라 뭐 가정 있어요 으 아니 써요 없어 있습니다 으 으 에인 뭐 만나는 사람이 애니야 어 아 이 사람한테 그냥 빠진거 같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넘겼지 남편보다 그죠 네 빠졌는데 이 사람과 인연인지 궁금해요 이왕이면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서 이 사람과 가정은 가정은 가정대로 이혼은 안하니까 안하고 이 사람과 지금 웃음이 나와 지금 가정은 지키고 이건 애인이니까 그치 애인대로 지킬 수 있는지 지금 점이라고 보러 들어왔네 그저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지킬려면 이혼을 해요 이혼을 하고 그 사람을 지키면 되지 뭐 간단한 걸 점 안 봐도 알 수 있는 거를 왜 물어보러 들어오셨어 남편이 그냥 응 근데 심심해요 지금 재미가 없어서 애는 다 커서 지금 기숙사에 대학교 기숙사에 다 있고 그냥 이 사람 만나는데 저를 참 잘 챙겨주고 심심하지 않게 해주니까 심심은 뭐야 재미도 있게 해주고 유무스럽고 유무스럽고 좋은 데도 잘 데려다주고 꽁꽁도 시켜주고 이쁘다 이쁘다 해주고 하니깐 그냥 남편은 남편 그냥 그 자리에 있으라고 그러면 안 될까요 어느 자리에 남편 보고 심심하니까 심심한 자리에 착하게 너 있어라 나는 네가 착하기만 하지 이제 내가 애 다 키우고 뭐하고 심심해서 나랑은 너랑은 설레임도 웃고 막말로 부부 관계를 가져도 재미도 웃고 어? 근데 어느 놈이 내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꽃구경도 시켜주고 내가 이쁘다 이쁘다 해주니 마음이 가요 웃지마요 내 이유 좀 그쯤 마음이 가는데 어떻게 해달라고 다 지키게 해달라고? 지킬 수 있냐고 지킬 수 있을까요? 미쳤니? 지킬 수 있을까요? 왜 내 안에 욕심을 부르지? 남편이 심해 착해 진심이야 뭐 때문에 만나는 거야 그냥 좋아요 뭐가 좋아요 이유가 있어 남편이랑은 못하는 것도 하고 하는 게 뭐야 하면 되지 남편이랑은 재미없어요 어떤 재미 어떤 재미 어떤 재미 그냥 남편이랑은 잘하게 해주시는 부적이라서 뭐를 잘해 난미를 네 그러면은 딴 데 딴 데 붙이도 않을까 싶고 엄마 정식과 다녀요 아니요 모두 시쭉이 쭉 굳고 그래. 그리고 밤에. 이 남자가 좋은 게 그러면 내가 밤일이 좋아 갖고 좋은 거야 내 남편은 밤에 심심하니까 안 해주니까. 근데 내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서 내가 여자다 네가 이쁘다 막 이러니까는 이 사람이 좋은데 남편은 남편대로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고. 애인은 애인대로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고. 아니면 남편이 미안해요. 약으로도 안 되는 거면 부적이라도 있으면 밤일에 뭐 야간 문을 매긴 뭐 그걸 매긴 듯이 이렇게 해서 잘하면 이 남자를 헤어질 수 있고 남편만 그것만 잘하면 엄마 직업이 뭐예요. 놀죠? 네. 어. 노니까 별 잡스러운 생각을 다 하고 앉아있구나. 미안하지만 남자의 성기를 발탁발탁 세우게 해주는 부적은 없어요. 어? 그건 의학으로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만.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을 지키고 애인으로 가고 근데 뭔지 모르게 본인이 봐도 미치지 않았어요? 점심으로 올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정신과를 가봐야 되겠네. 정신과 가도 답이 안 나오겠다. 재미있어? 좋아요. 근데 너무 빠지는 것 같아서 사실 신랑한테 미안한 마음이 다 죽었니. 뭐를 원하는 거야? 그래서. 그래서 나 이뻐 이뻐해 주니까. 이 사람이 언니한테 돈 써요 언니가 이 사람한테 돈 써. 제가 좀 못 써요. 솔직히 얘기해요. 내가 보이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. 제가 좀 많이 쓰죠. 좀 빼고. 원하는 거 제가 많이 해줘요. 누구 눈으로. 남편 중에. 팔팔한 게 좋아. 어? 미처하는구나. 언니가. 그래 남편이 밤에 뭐 그걸 못해주고 뭐 해주고 심심하고. 내 가래용 구석을 이렇게 이렇게 해줘서 그러니까 다 바람들이 나는 거야. 왜 뭔 이유가 있으니까 나겠지. 근데 내 남편은 착하니까 심심하지만 거기 있었으면 좋겠고. 돈은 벌어다 줬으면 좋겠고. 나는 내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가지고. 어. 내 남편이 안 쓰니까 쓰는 놈한테 갖다 내가 지금 쓰겠다라는 거였는데. 근데 이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고. 어. 뭐가 당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? 아니면 언니가 미쳐갖고 내가 그 사람을 돈으로 다 해줄 거 해주니까. 있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? 그럴까 내가 만약에 돈을 안 쓰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. 떠나볼까요? 어. 돈 때문에 지금 저 보고 있는 거예요? 뭣도 해먹을까? 뭣도 해먹을까? 그런데 자기 제 계층 알았을까요? 나랑 나만 좋았나? 네. 좋은 건 둘이 얘기해요. 밤에 뭐 둘이 좋아 둘이 얘기하라고 나한테 물어보고. 네. 어?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니?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? 내가 언니야? 떠나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돈 왔으면. 전 보러 왔잖아. 네. 인연출이 아니라고. 거기에 미친 사상을 갖고 그 미친 마음의 미친. 입이라고 뚫린 입이라고 떠들고 앉아있고. 본인이 생각하고 점집 와서 얘기하는데도 뭔가 순진하고 싶어? 근데 본인이 얘기해도 웃음이 나지? 이해가 안 가지? 그렇지? 그렇지? 아니야? 노침 부리는 것 같긴 해요. 내 실성이 안 나. 미안한데요. 귀신도 안 씌웠고요. 언니가. 네. 못한 남편이랑이 못한 그 부부 관계 때문에. 어? 내가 지금 최적화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. 네. 그 가려운 곳을 부부 사이 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 내 일이 아니니까 언니의 일이지만. 응? 네. 이 사람과 인연이라고 보면 아니고요. 돈 안 쓰면 이 사람 떠나냐고 물어보면 떠나요. 꺼였네요 그러면.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아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아니면. 그럼 느낌이 좀 싸한 느낌이 살살 들어서. 그런데 왜 못 끊었어. 그래서 좀 더 확인하고 싶어서 찾아봤어. 그놈이 확인을 왜 무당들한테 와서들 해 도대체들. 그래야 마음먹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가지고. 남편 착하다 얘. 네. 안 불쌍해. 아니. 미안하죠. 미안한데 돈은 계속 쓰고 있고. 그래서. 어? 기분도 싸 하고 하니까. 안 주는 게 맞죠. 근데. 몸은 자꾸만 가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. 밤마다 달아올라? 응. 밤마다 달아 올리냐고. 땀이고 나 죽을 걸 생각나면. 남편 착하다며. 성실하지. 성실하죠. 그죠? 네. 벌어서 가져다 주죠. 네. 남편 봐라 만나죠. 만날 거예요. 그 남편도 우리 언니가 봐라 만날 거라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겠네. 근데. 네. 심심하고 못 해주니까 너 고생하지 말으라고 해서 나름대로는 생활비를 벌어다 주고 다 주는데 그걸 갖고 딴 놈한테 쓸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심정일까. 이 사람이. 이런 거 맞죠. 뭐 한 거 맞죠. 아니 알면서도 들어와서 얘기하고 물어보는 이유가 뭐야 미친 짓을 가지고 나서. 어. 쓰지 말아봐. 네.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. 쓰지 말아봐. 아니면 물어봐. 내가 너무 급한 게 있는데. 혹시 나 돈 얼마 좀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어봐. 어. 네. 빌려주면 진정한 사랑이고. 아니면. 언니가 여태까지 미안한데 돈으로. 바람난 남자를 사서 내가 밤을. 육체적인 관계에 돈을 주고 산 겁니다. 아시겠죠 언니도 까리하고 쎄하니까 그치. 거기에 내가 잘 보이고 싶고. 어 나를 만족시켜 주니까. 얌전할 거 같아 언니가. 얌전한 거 같아. 내가 다 하나도 안 얌전해. 응. 속에 감추둠 띠 같은 게 좀 있나 봐요. 계속 숨기고 살아요 그게 왜 지금 와서 그거를 내가 돈 주면서 남자한테까지 그걸 이렇게 만들면서 이러고 살아. 남편이면 모르고 언니가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서 내가 가정을 한 번은 실패를 해서 그래도 이 사랑 지키고 싶어서 언니가 돈 있는 거 갖고 다른 남자였다. 내가 뭐라고 그럴 거야. 그렇지만 점을 떠나서. 점으로 봐주면 이 사람이 인연이냐 그러면 몰아 봐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당신 남편한테도 미안하면 당신이 없어져 주고 이혼해 주는 게 맞는 거야. 그 남편을 위해서. 근데 언니는 그거 지켜야 되잖아. 그치? 왜? 아니 애 핑계를 대지 마. 애가 있었을까 같으면. 애 핑계를 대 여기에. 음향에 조합이 맞아서 밤마다 생각나갖고 돈 주고 산 여자가 지금 애를 여기다 갖다 왜 해야 되냐고. 능력이 없으니까. 남편 돈 벌어와라 넌 착한 놈이니까. 나는 애랑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으니까. 근데 거기에 나는 딴짓도 해야 되겠으니까. 그치? 그래 못 버리는 거야. 언니가 생활력에서 떨어지니까. 그쵸? 조금만 들 정신들 질질 살이고 질 살아. 응 나는 흥계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. 뭐라 봐줘야 되니 이거를. 계속 달아오르고 밤이 생각이 나면 돈 주고 만나요. 그럼 안 떨어져. 어? 근데 언젠간 버린 바다 끄덕이고 있어 끄덕이고 있어. 응 언니. 끄덕이고 있어 돈 주면 내가 만날 수 있구나 이거야. 예 선생님 말씀대로. 한번 좀 빌려달라고 해 볼게요. 왜 나라는 사람을 끌고 들어가니 나는 이 더티한 여기에 내가 나라는 점으로 이용을 당하고 싶진 않아. 본인들이 판단하고 본인들이 그래. 왜 제가 이랬는데요. 제가 미쳤어요. 저도 이랬나 봐요. 근데 남편이랑 아이랑 다시 지키고 제 의식 느끼면서 제가 평생 살고 싶으니 저희 부부 그래도 괜찮을까요. 선생님 제가 저 애는 졌지만 이 말을 해도 현찰의 방북이 이 사람을 또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면 밥일을 아주 그냥 심심하게 남편이 왜 그러면 남편을 왜 심심하게 해줬어. 이 사람은 아주 안 심심했나보다.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나 돈 꺼달라고 합니다. 이어가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. 아니요. 거기다 빼줘. 그렇게 해서. 진짜 안 빌려주고 뭐하고 돈 떼고 이렇게 딱 확신이 있으면 내 마음은 찢어지겠지만 확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가 찢어져 마음이. 응 돈 보고 있구나. 응 막 인생이 슬퍼질 것 같아. 와 나는 당신 남편이면 인생이 죽고 싶겠다 아주 그냥 내가 자살하고 싶겠다 이. 그러면은. 거야 물어보지 마 미안해요 나 전 못 보겠으니까 물어보지 마. 어. 그러면 그 저 그 사람에는 끊으실게. 없어 없어 뭐. 부적 어 그거 없어 없어. 없다고. 없어. 부적 신성한 거야. 마음은 잡아볼게 하고 어떤 저 자세로 들어오든 뭔가 숭고한 마음으로 들어와서 여쭤보는 것도 아니고. 그 마음은 알아. 근데 안돼. 왜냐면. 순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. 그리고 부적은 신성한 거야. 언니의 성욕이 미안한데 부적을 넘었을 것 같다. 어. 언니의 성욕이 그 남자가 나를 가려움을 심심하지 않게 해줬던 게 부적 빠를 넘었을 것 같다고. 이해 갔어요. 그러면 제 성욕을 좀 씹어주는. 그냥 참아. 왜 모르고 살았으면 됐지 왜 참아 그냥. 성욕을 끊어주는 게 옳소 성욕을 끊어주는 게. 아니면 성욕 끊는 음식이 있으면 그거 먹어요. 부적보다 그게 더 빨라. 내가 볼 적엔. 그리고 언니가 그냥 참는 게 맞아.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. 남편이랑은 이 사람 사죄 쳐버리고 남편이랑은 계속 괜찮을까요? 어떤가. 그냥 둘 관계 우리 집안. 사랑 두 사람이 계속 날 아껴주고. 누가 남편이요. 남편은 그냥. 제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. 아유 지랄도 가지가지야 나 지랄도 가지가지야 나 진짜. 분란은 없겠죠 앞으로 계속. 그것만 정신 차리면 응. 언니 걸 닫으면 네. 언니가 심심하지 생각하지 않고. 다음에도. 미안한데 분란은 또 있을 것 같아 이 남자랑 헤어지고 나서도. 남편은 계속 심심하다 생각하고 언니가 마음을 못 잡을 것 같아서요. 그래서 우리도. 어떤 거에 신령이며 신성한 거를 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절대적으로 없어. 미안해. 그리고 또한. 이 사람은. 이 사람은 올해 천생 연보를 가지도 못하고요. 남편 또한. 돈은 벌어다 주겠지. 언니만 난리 치지 않고 언니만 성욕을 닫으면. 분란이 없을 것 같은데. 내가 볼 적엔. 이미 맛을 알아버렸는데. 심심하다고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됐는데. 어떻게 뭐가 즐거울까. 기억이 나겠지. 그럼 뭐가 될까. 또 돈은 주고 남자랑 사는 거야. 점을 볼 때는요. 뭐가 정확하든가. 아니면 뭐가 이렇다든가. 뭔가 마음에 있어서 이러든가 저러든가. 이거 물어봤다. 저거 물어봤다. 저거 물어봤다. 이거 물어봤다. 본인이 물어봐. 돈 안 주고. 밖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. 그럼 잠깐 뭐 어디라도 뭐 빌려갖고 들이소. 정보를 나눌 거 아니야. 네가 돈 내라 그래. 해봐. 뭐 가지고 싶다. 뭐 사주지 말고. 뭐가 필요하냐. 사 모님처럼 하고 다니지 말라고 당신 남편은 죽을 만큼 일해서 갖다 주니까. 그 돈이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. 본인 남편은 그렇게 가니까요. 뭐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. 기운도 없다. 언니한테 에너지 뽑고 싶은 마음도 없고. 자. 부부. 언니만 난리만 안 치면. 참 불쌍하지 마 남편이. 응. 순진해서 착해서 본인도 믿고 있으니 조심하셨으면 좋은데 삼 년 후에. 삼 년 후에. 언니한테 흉 애기 옵니다 그러니 조심하시고. 관리 잘하세요. 이해 가셨죠? 이해 갔어? 네. 물어볼 거 없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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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하고 살려 왔거든요. 다 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